너희 나라는 또 강화도를 믿고 있는가? 내가 만약 팔도를 유린하면 작은 섬에 숨어서 임금 노릇을 하려느냐?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들, 그 배경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조선의 지식인이나 사대부들은 우리는 명나라에 대한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저 오랑캐들한테 굴복해서는 안 된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렇게 강하게 나갔어요. 그래서 당시에 현실을 중시했던 최명길 같은 사람들은 그런 강경론자들의 발언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약 3개월 전에 최명길이 이런 건의를 올려요. 젊은 사람들의 기상과 절개는 취할 만하지만 그들의 말이 어찌 꼭 다 맞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청나라에 사람을 보내야 됩니다. 외교의 길을 열어두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쟁을 잘 모릅니다. 저들이 이미 국호를 청으로 바꿨으면 국서에 바뀐 칭호를 쓰는 것이 타당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후금이 국호를 청으로 바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강경론자들은 청나라라고 하는 그 국호도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최명길이 아니 저들이 나라 이름을 바꿨으면 우리도 바꾼 이름을 써줘야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쟁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최명길이 이런 말을 하니까 그 강경론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사관원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최명길이 청이란 호칭을 인정하자고 했는데 그의 말은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어찌 그리도 생각이 얕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또 오달제라는 사람은 이렇게 비판해요. 최명길이 감히 황당한 말로 전화를 현혹시키고 심지어 사신을 보내야 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한마디 말 때문에 나라를 망친다는 것이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인가 봅니다. 이렇게 온 조정이 나서서 최명길을 성토하니까 결국 최명길이 사직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조정 분위기를 인조실록은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임금이 최명길의 사직을 허락했다. 최명길이 화친을 거절하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니라고 힘껏 진달하자 온 조정이 탄핵하고 관직을 삭탈할 것을 주장했다. 이렇게 최명길은 조정에서 물러나서 사직을 하게 되는데 최명길이 사직한 이후에도 최명길에 대한 공격 상소가 멈추지가 않아요. 윤집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명나라는 부모이고 오랑캐는 부모의 원수입니다. 우리나라가 살아 숨쉬는 한 이 은혜를 잊기 어렵습니다. 이런 시기에 어찌 저들과 화친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최명길의 말에 종묘사직을 망하게 하시렵니까? 우리나라는 무조건 명나라다. 절대 저들과 화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얼마 지나서 정원이라는 사람도 상소를 올려서 최명길을 이제 약간 인신공격을 하는데요. 이런 말을 해요. 신은 최명길의 속셈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일에 옳고 그름 따위는 중요하지 않고 그저 구차하게 자기 한 목숨만 무사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최명길 저놈은 지 한 목숨 살려고 저러는 거야. 최명길에 대한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고 있어요. 뭐 어쨌든 조정에서는 이렇게 청나라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이런 분위기니까 홍타의 지가 조선에다가 문서를 보내서 너희가 굽히지 않으면 정벌하겠다 이런 경고를 보내게 됩니다. 너희 나라가 만약 11월 25일 전까지 대신과 왕자를 보내 화친을 청하지 않는다면 내가 마땅히 군사를 크게 일으켜 너희 나라를 정벌할 것이다. 그가 시안을 언제까지 주고 이 날짜까지 화친할 것인지 싸울 것인지 정해라. 그러면서 또 청태종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 나라가 산성을 많이 쌓았다고 하지만 나는 대로를 따라 곧장 서울로 갈 것이다. 너희가 산성을 가지고 나를 막을 수 있겠는가. 실제로 병자호란이 터졌을 때 청나라 기마부대가 산성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산성들을 피해서 곧장 서울로 진격을 하거든요. 참 친절하게도 홍타의 지가 전략까지 미리 공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나라는 또 강화도를 믿고 있는가. 내가 만약 팔도를 유린하면 작은 섬에 숨어서 임금 노릇을 하려느냐. 10년 전에 정묘호란이 터졌을 때도 조선이 강화도로 피신을 했거든요. 청태종은 조선이 위급할 때마다 강화도로 간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너희는 또 이번에도 강화도로 가겠지. 그 작은 섬에서 임금 노릇 해봤자 뭐 무슨 소용이냐.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 나라에서 척화를 주장하는 자들은 모두 공부하는 선비들인데 붓을 들고 내 군말을 막으려고 하느냐. 뭐 어디 붓으로 막을 수 있으면 막아봐라. 전쟁이 터졌을 때 어디 붓을 들고 막을 수 있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이런 청태종의 최후 통첩을 받아든 조선은 결국 마지못해 사신을 보내기로 하는데요. 문제는 그 때가 너무 늦었다는 거였습니다. 홍타이즈의 말이 조정에 전해지자 처음에는 화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준엄했으나 한참 뒤에 결국 사신을 보내기로 했다. 그러나 이미 약속한 기한을 놓친 때였다. 그가 싸울 거면 확실히 싸우고 화친을 할 거면 화친을 빨리 했어야 했는데 뭐 이도 저도 아니고 그냥 서로 내부에서 논쟁만 하다가 결국 뭐 기한을 다 놓치고 결국 너무 늦었던 거죠. 이렇게 청나라의 경고를 무시한 조선이 이제 결국 병자호란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음력으로 1636년 12월에 병자호란이 발발하게 되고요. 아까 청태종이 했던 말처럼 기마부대가 곧바로 서울로 진격해서 불과 나흘 만에 개성까지 도착하게 돼요. 조선의 안이한 대응이 결국 전쟁을 불러들였습니다. 조선 조정에서는 청나라가 압록강을 넘은 지 약 나흘이 지나서야 이 소식을 알게 되는데요. 이 소식이 처음 전해졌을 때의 상황을 인조실록은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도원수 김자점이 보고하기를 적병이 이미 안주까지 이르렀다고 하였다. 임금이 여러 신하들을 불러 모아 말하기를 앞으로 어찌해야 하는가 하였다. 뭐 어쩌겠습니까? 때는 이미 너무 늦었고 이제 전쟁은 터졌는데요. 당시의 분위기를 병자록은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조정이 비로소 형세가 급박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 진격 속도가 이렇게 빠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조정이 이제서야 아 이게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구나 아 이게 심각하구나 이런 상황 파악을 하는 거예요. 참 너무 할 말이 없는데요. 난리잡기에서는 당시의 조정 분위기를 이렇게 전합니다. 13일 오후 적이 벗어 평양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상하가 모두 황망하여 몸둘바를 모르고 우물쪼물하여 결단을 내리지 못할 뿐이었다. 성내가 흉흉하고 두려워 도성 밖으로 나가는 자가 줄을 이었다. 결국 뭐 신하들끼리 어떻게 할까 논의를 하다가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냥 도망가야 되는 거겠죠. 강화도로 가려고 하는데요. 인조실록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적병이 이미 개성을 지났다는 보고가 올라오자 마침내 파천하기로 결정했다. 종묘사직의 신조를 우선 강화도로 옮기게 했다. 우리 임진흐란 때도 이미 파천의 경험이 있고 또 정묘호란 때도 강화도로 파천한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도 뭐 별 수 없습니다. 일단 그 강화도로 봄을 피하려고 계획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온 조정이 그날 부랴부랴 강화도로 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적들이 너무 빨리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도로 가는 길이 막히게 됩니다. 당시의 상황을 병자록이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임금의 여가가 서울을 버리고 강화도로 향하고 있는데 적군이 이미 홍재원에 도착해서 강화도로 가는 길이 끊겼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홍재원은 지금의 서대문구인데요. 강화도로 가려고 해도 너무 빨리 온 겁니다. 적들이. 그래서 뭐 유일한 희망이었던 강화도로 가는 길까지 막히게 되자 어가가 잠깐 숭례문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기록을 읽어보면 임금이 도로 성 안으로 들어와 남대문 문루에 앉으니 모두가 망연자실하고 황망해했다. 도성 남녀들의 우는 소리가 길에 가득 찼다. 그가 이미 적들은 코앞에 와있고 조정신하들 중에 그 누구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인조는 뭐 망연자실 그냥 숭례문에 앉아있고 도성의 남녀 백성들은 그냥 통곡만 하고 있고 온 나라가 지금 정신이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나섰던 사람이 바로 최명길인데요. 최명길이 혼자 갑자기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이 단기필마로 적진에 들어가 적장을 만나겠습니다. 다행히 이야기가 되면 잠깐이라도 시간을 끌 수 있으니 그 사이에 전하께서는 남한산성으로 달려가십시오. 그 급박한 상황에 이런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고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인조실록을 보면 인조가 이때 최명길의 이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표합니다. 인조가 이렇게 말을 해요. 위태롭고 그 급박한 시기에 오직 최명길만이 나서서 적진으로 들어가 적의 예봉을 늦추었으니 나라를 위한 정성이 가상하다. 자기를 버렸던 그 조정을 위해서 최명길이 나서서 그 조정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최명길을 욕했던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 있는 걸까요? 어쨌든 최명길은 적장을 만나서 시간을 끌고 있는 사이에 인조를 비롯한 조정 신하들은 황급히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가게 되는데요. 당시의 상황을 인조실록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수구문으로 빠져나가는데 군색하고 급박한 형상은 말로 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행렬이 뒤엉키고 정돈되지 못했고 사람들은 넘어지고 자빠져 곡소리가 가득 찼다. 한 나라의 임금이 그 물이 빠져나가는 문으로 나가고 아주 군색하게 그 산성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 텅텅 빈 도성에 적병이 들이닥치게 되는데 당시 청나라의 상황을 속잠록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적병이 도성 안에 들어와 동대문 밖에 진을 쳤는데 검과 창을 휘두르고 군악을 연주해 이목을 끌었다. 사람을 죽이거나 성내 출입을 막지는 않았으나 소와 말이 있으면 강탈했고 미인을 보면 잡아갔다. 임금과 조정 신하들은 다 남한산성으로 피신했고 서울은 텅텅 비어가지고 청나라한테 완전히 유린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조정이 남한산성으로 들어간 사이에 최명길은 용감하게 적진에 들어와서 열심히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당시 최명길이 적장을 만났던 상황에 대해서 기록은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최명길이 적장을 만나 군사가 온 이유를 묻고 화친하자는 뜻으로 좋게 타이르니 적장이 답하기를 만약 화친하고 싶거든 왕자와 대신을 보내라. 그러면서 또 적장이 이런 말도 했다고 해요. 너희 나라가 먼저 화친을 끊었으니 너희 임금을 만나서 그 까닭을 힐문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의 책임은 임금한테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우리와 화친을 끊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너희 임금 만나러 왔다. 지금 임금 어딨냐 이렇게 최명길한테 따지는 겁니다. 이렇게 최명길이 시간을 버는 사이에 인조와 조정 신하들은 남한산성에 들어오게 되고요. 약 40여일 가까이 남한산성에 고립되게 됩니다. 남한산성에 막 들어왔을 때 영의의 정이었던 김유는 그래도 강화도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김유가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고립된 성에 계시면 외부의 구원도 없게 되고 양식과 마초도 부족할 것입니다. 강화도로 가는 것이 편리하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강화도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강화도로 가는 길이 막혔잖아요. 그래서 인조가 아니 강화도는 이곳에서 너무 먼데 어떻게 갈 것이냐. 그러자 김유가 금천과 과천을 경류해서 가면 된다.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김유가 너무 자신있게 말하니까 다음날 새벽에 조정해서 강화도로 몰래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어두컴컴한 새벽에 어가가 출발하게 되는데 당시의 상황을 인조실록이 이렇게 전합니다. 어가가 새벽에 산성을 출발하여 강화도로 향했다. 이때 눈보라가 심하게 몰아쳐서 산길이 얼어붙어 말이 미끄러지며 발을 디디지 못하였다. 임금이 말에서 내려 걸었으나 끝내 갈 수 없다고 보고 마침내 성으로 되돌아왔다. 그가 강화도로 가려고 하는데 날씨가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눈보라가 치고 온 길이 얼어붙어서 도저히 말로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당시의 상황을 열려실기술은 더 구체적으로 전하는데요. 임금이 여러 차례 넘어지고 몸이 편안하지 못하여 성으로 되돌아왔다. 성으로 돌아올 때 임금의 발이 동상에 걸려 걸을 수가 없어서 마침내 털방석으로 받들고 남문에 도착했다. 한 나라의 임금이 그 얼어붙은 빙판길에서 넘어지고 다치고 동상에 걸리고 이 모습을 상상을 해보세요. 뭐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자업자득이라는 말밖에 떠오르지가 않네요. 다음 3부에서는 남한산성에 갇히게 된 조선이 얼마나 처참한 상황에 있었는지 당시 성 안팎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한번 실제 역사 기록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